한 마법사가 있었다. 수백년 전, 그는 빛으로 세계를 구원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었다. 하지만 진리의 끝에 다다른 순간, 그의 마음속엔 빛이 사라졌고, 오직 거대한 어둠만이 남았다. 이것이 당신들의 운명입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졌고,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십시오. 오직 소멸만이, 이 세계에 허락된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여제여, 또 같은 꿈을 꾸었는가? 불길한 꿈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나인하트? 말 그대로입니다. 여제님의 꿈은 곧 미래에 대한 예지.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이 세계… 검은 마법사의 손에 곧 사라질 겁니다. 수백 년 전, 검은 마법사는 세계를 멸망시키려 했고, 영웅들은 그를 봉인했습니다. 평화의 대가는 수많은 희생이었죠. 하지만, 그것조차 모두 검은 마법사의 계획이었습니다. 다시 부활한 그날, 군단장들을 이용해 방해 요소를 제거해왔습니다. 결국, 검은 마법사의 계획은 완성됐고, 이제 우리에겐 하나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여제님…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요. 우리의 다음 적은… 검은 마법사예요. 그동안 우린 수많은 전장이 함께 넘어오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대라도, 우린 도망치지 않고 싸워야죠. 구역– 약 6-6-8-7-60-70-60-70-70-100-000-700-9-4 곧 Burns Racers ordum. 들어가고, 모두들, 최후의 전투를 준비하세요! 무섭지 름 은고 아멘 드디어 여기까지 왔군 그래요, 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모든 아두의 시작, 검은 마법사